한때는 18연패를 했던 거인의 선발이 이 지긋지긋한 천적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? 불금인데 치맥하시죠? 맥주만 준비하세요. 치킨은 여기 있습니다. 유격수, 오승택, 좌익수, 하준호, 선두타자 모건, 일부는 파울. 3구, 3구 삼진! 원아웃 주자는 보지 않았던 것 같은데... 네, 이번에 스윙 됐습니다. 첫번째 타석 삼진이었고요. 아, 이번에 돌아갔습니다. 스윙. 구속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. 낮은 공,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. 충분히 바뀔 수 있는데... 멈쩍! 초보는 바깥쪽 스트라이크. 자, 2볼 1스트라이크.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! 개명하니까 또 나오네요. 자, 이번엔 파울. 미뤘습니다만 파울입니다. 투앤투. 대박이겠는데요. 바깥쪽 스윙 섬진입니다. 자, 5회초 하나의 글쎄 공격은... 초근 스트라이크. 2구 역시 스트라이크입니다. 바깥쪽 스윙 섬진! 원아웃입니다. 거 kuin succión세... 바깥쪽 스윙 소eing가 mówita